이단 신천지가 법원의 CBS를 상대로 TV 특집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습니다. 법원이 오늘 신천지 측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상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교회를 지키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전개해온 CBS는 지난 4일 HD 송출기념 특집다큐 8부작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제작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5분 분량의 방송예고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됐고 현재까지 페이스북에서만 70여만 명이 방송예고물을 접했습니다. 전국 교회와 신천지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방송예고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는 방송예고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단 신천지 측에서는 곧바로 CBS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신천지 측은 가처분 신청문회에서 CBS가 신천지를 사교집단이자 가출과 이혼, 가정파탄, 자살, 폭행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이라는 취지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제작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종교적 비판은 고도로 보호돼야 할 기본권으로 판단해온 법원이 CBS의 제작물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CBS TV HD 특집 8부작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방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집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기획에서부터 제작까지 1년이 소요됐으며 2000시간에 걸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관찰 카메라에 담아 신천지의 실체를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이번 방송으로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신천지의 반사회성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16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8부작에 걸쳐 방송됩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